윤혜관 윤혜관이라고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라고 혹시 아세요? 네 알죠 그분의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근데 이분도 어찌 보면은 세력 지금 내가 보면 이게 다 세력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 서로 간에 다들 누가 찍냐 누가 누르냐 치고 올라가냐 근데 이분 보면은 지금 자꾸 밀려 밀려나간다는 말 잘못하면 그래서 불안하다 자꾸 그래 이 사람 보면은 근데 뭔가 어찌 둘러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터지면 하나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거든 탄핵이요? 아니 터짐 이런 일들이 자꾸 밀려를 몬단 말이야 지금 몰아서 자꾸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지금 솔직한 이 정치가 난 마음에 안 들어 왜요?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밥그릇 싸움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정치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누가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분은 지금 좀 불리한 상황? 아 그래요? 어떤 것 때문에? 지금 왜냐면 얘를 지금 치켜올리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 밤대 세력이 더 세다고 지금 보거든 그래서 자꾸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 다 다르지 않을까 음 지금 어려워 솔직히 정치는 너무 어려워 손해가 이거 누구 편도 못 들어 솔직히 누구 편도 내가 지금 누구 편들었다가 나도 잘못 들으면 어떡해 일단은 이분의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잘 되실 것 같아요? 어 올해만 버틴다면? 응 올해 어쨌든 늦으면 10월까지만 이 사람이 잘 움직여주고 자기 자리만 지킨다면 괜찮지 응 그럼 좀 괜찮아진다? 괜찮아지지 근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? 응 지금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세력 다툼인 것 같아 이거는 정치는 지금 와 근데 제일 윗분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대통령님이 흔들린다?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내가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못해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럼